서세모 병원으로 더 잘 알려진 서세모 서필립 클리닉이 카카아코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서세모 서필립 클리닉은 퍼시픽 프라이머리 케어로 병원명도 변경했습니다. 서세모 서필립 클리닉이 새 장소인 카카아코로 이전하고 병원명도 퍼시픽 프라이머리 케어로 바꾸었습니다. 서세모 병원으로 알려진 퍼시픽 프라이머리 케어는 지난 40년 동안 대를 이어 한인사회에 인수를 펼친 하와이 한인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이렇게 새 곳으로 올 수 있었는 것도 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그 특택인 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서세모 박사의 장남인 서필립 박사가 중심이 되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ind of 사세모 박사의 장남을 원하는 부분과 함께 관계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서 사실은 무슨 소리가 보컬으로 인식을 통한 교육입니다. 귀mit에 대한 지식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urban landscape입니다. 우리가 가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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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과 건강을 관계합니다. 다음 40년을 더욱 향해 가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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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고가 있습니다. 퍼세픽 프라이머리 케어는 725호 카피올라니 블루바드에 위치한 임페리얼 플라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